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의 금속탐지인 용희입니다. 9월 25일 현재 시간 07시 5분입니다. 오늘 송이 올해 2차 출조를 시간이 나서 아는 형님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. 아 오늘 왔는 곳은 저번에 2주전에 왔다가 없어서 그냥 해산했던 고산에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. 이제 산초입 중터까지 올라왔습니다. 오늘 뭔가 대물송이를 찾아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산을 탄지 대략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. 조금 전에 올라오다가 하산하시는 분을 한번 뺐는데 자기가 이 산을 다닌지 한 20년쯤 됐는데 올해처럼 희한한 경우는 처음이랍니다. 없답니다. 송이가. 저도 지금까지 아직 얼굴은 못 봤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수색을 해가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하하하하 참. 아 좋다. 일주 구부농선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 경치 좋습니다. 휴우. 휴우. 대략 한 3시간 정도 산을 탔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. 계속 능선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는 송이를 못했는데 같이 왔던 형님이 아주 앙증맞게 생긴 걸 하나 보셨네요. 아. 휴우. 아. 향이 아주 좋습니다. 하하하. 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. 지금. 아. 하하하. 하하하. 하산을 합니다.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냄새는 맡았습니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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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요. 다음 산행을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